우리가 지금까지 브랜치를 통해서 서로 각자의 역사를 걸어가도록 했는데 이제부터 우리 병합하는 걸 해볼 건데요 기존의 예제를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설명할 것이 복잡해져서 저는 실습 겸 해서 브랜치를 지우는 법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마스터 브랜치로 일단 들어가 주세요 우리 마스터 브랜치만 살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애플 브랜치를 지우고 싶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에서 delete 애플 그리고 포스 딜리트를 해야지 삭제가 되실 겁니다 저 이유는 우리가 아직 병합을 하지 않았는데 삭제하려니까 유실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포스를 하시면 강제로 삭제되는 거예요 또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 딜리트 ms도 마찬가지로 delete ms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선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파생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게요 그 브랜치 이름은 OpenTutorials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이름은 아무거나 쓰세요 생성했어요 그리고 현재 제가 마스터 브랜치에 있거든요 마스터 브랜치에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 파일의 이름은 master.txt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마스터 컨텐츠 5번 그리고 소스 트리로 가서 탁 때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이 수정됐다고 나오고 스테이지로 올린 다음에 커밋을 해야죠 마스터 워크 5 그리고 커밋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은 OpenTutorials에서는 다른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 마스터와 OpenTutorials가 각자 다른 파일을 수정했을 때 둘을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OpenTutorials 브랜치로 넘어갔고요 이 브랜치에서 이번에는 OpenTutorials.txt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의 내용으로는 OpenTutorials.work 그리고 파이브 그 아니라 컨텐트 저장했죠? 톡 때리면 갱신이 될 겁니다 이거 스테이지로 올리고 커밋하고 커밋 이름은 OpenTutorials.work5 이렇게 커밋해서 두 개의 브랜치를 우리는 현재 갖고 있고 각각의 브랜치가 서로 다른 파일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병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병합을 한다면 누구를 누구에게 병합할 것인가 라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병합을 복제를 당할 쪽과 복제가 될 쪽 이 말이 참 복잡하죠 보면 알아요 우리가 OpenTutorials를 마스터로 병합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스터 브랜치로 가는 겁니다 체크아웃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클릭해서 체크아웃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OpenTutorials 브랜치의 내용을 당겨서 병합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브랜치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Merge OpenTutorials를 Into 안으로 넣는다 어디로요? 현재 브랜치인 마스터로 여기서 OK를 눌렀을 때 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감상하십시오 환상적인 일이 일어날 거예요 OK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스터 브랜치는 이제 마스터.txt라는 자기가 이전에 만들었던 내용도 가지고 있고 또 OpenTutorials가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OpenTutorials.txt라는 파일도 동시에 갖고 있는 병합된 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합된 버전은 여기 있는 이것이고 저 버전의 그래프를 보면 이 버전의 부모가 이 친구와 이 친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파일명이 다르면 Git이 자동으로 합쳐져요 완전 좋죠?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번째 실험이 끝났습니다 즉, 서로 다른 브랜치가 서로 다른 이름의 파일을 수정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